전혀 베스타벅을 일단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에 낙찰될 때 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키는 그대로 갑니까 아 예쓰 자 한 키를 더 높여달라 원체 그냥 세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러지 준비하시고 갑니다 박수 엔지 미안해 뭐요? 미안해 귀가 있잖아 잘못했어 잠깐만 다시 저거가 좀 이상하다 했지 그러지 노래에도 엔지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 노래에다 엔진하는 거 처음 봐 그렇지 문어는 뭐 하려고 그냥 확실하시네 그럼 왜냐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예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나온다냐 근데 귀여워 두껀나야지 참 못살 정신을 잘 봐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나오나요 수혜님 처음 가수하신 때부터 팬이셨던 분들이신거죠 대파트 여기로 가는 거죠 부러워 죽겠네 여기 맞겠네 맞네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엔지협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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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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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절 민수갑입니다 민수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